안녕하세요. 표만둔남자 신성조 이선재입니다. 오늘 컨텐츠 설명을 하기 전에 앞서 한가지 사과들을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앞에 두가지 영상 때문에 어그로가 많이 껄리셨죠? 코드코 관착해, 코드코 넣어줄 때 됐다. 요 썸네일이요. 근데 그거 내용 자체는 제가 속이는거 없이 사실만을 제대로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원래 주제는 코드코 광착행이 아니고 코드코어를 가지고 있는데 고사양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 할 예정인 분들을 위한 영상이었어요. 그 안에 설명을 해요. 처음부터. 영상 처음부터 설명하는데 썸네일만 약간 어그로를 끌어봤습니다. 근데 그 썸네일 어그로 끌은게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저는 썸네일을 전부 다 얌전하게 올렸거든요. 제목이고 뭐고. 그러다보니 클릭노출도라는게 있는데 이 썸네일이 올라갔을 때 이걸 찍어서 보시는 분이 몇 프로 되느냐에 대한 그 데이터가 나와요. 구글에서. 그게 4%밖에 안됐어요. 지금까지 평균. 근데 썸네일을 바꾸고 나니까 8%가 되더라구요. 두배 가까이 더 눌러보십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저도 그렇게 하면은 이제 채널 좀 더 빨리 커질까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잡음이 워낙 많아서 앞으로는 그 정도로 강력한 어그로성 썸네일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요. 그리고 제 채널의 성향은 여전히 그대로 갈테니 크게 걱정 안하고 보시면 될겁니다. 팩트 폭행만을 하는 신성조가 되겠습니다. 여튼 변명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영상은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5월 버전입니다. 저번달이 한 15일정도에 영상이 올라갔는데 요번달은 조금 빠르네요. 한 10일정도에 올려드릴거에요. 이유가 있는데 앞으로 제가 몇주간은 벤치로 정말 바쁠 예정이에요. 인텔 10세대도 있고 그리고 3300, 3100 아직 저는 물건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서도 그거 새걸로 사서 벤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올려드린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혹시 제 표 번호 방법 모르시는 분들 아직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6개월전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11월달 보시면 설명해줘요. 그리고 요 가격기준에 대해서 여전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정말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다나와 들어가십니다. 다나와 들어가서 내가 보고 싶은 라인업을 눌러요. 그리고 낮은 가격수는 정리를 합니다. 그럼 노출되는 이 제품 이 5제품의 평균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싼 제품의 평균가격이에요. 카드가도 똑같습니다. 이걸 눌러서 들어가서 일일이 카드가 제일 싼 제품 5개의 평균가를 적어둔거에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이 중급 제품을 산다고 아니면 상급 제품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는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거에요. 난 제일 싼 마이 기준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 기준을 왜 중간적으로 안하고 제일 싼 거 기준으로 했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중간으로 하자니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종종 있어요. 아니 2070 제일 싼 놈 아 제일 싼 놈이 아니라 2070 좋은 거 쓸 바에 그 돈으로 2070 쉬울 바에 제일 싼 거 쓰는 게 훨씬 이득인데 왜 그렇게 추천하냐 그러니까 차로 비교하자면 이런거죠. 소나타 깡통이랑 그랜저 깡통이랑 비교해야지 소나타 프로비랑 그랜저 깡통이랑 비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격이 비슷하니까 그랜저 깡통이 좋지 않느냐 이러는데 아닙니다. 아니라서 싼 거 싼 것끼리 비교하자고 제일 싼 거 가격 기준도 해놨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표에 대해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하이엔드부터 이번 달은 어느 제품이 가장 가성미가 좋은지 저와 함께 알아가보도록 합시다. 제가 생각하는 하이엔드 전세대 1080 Ti가 가장 하이엔드였죠. 현세대는 2080 Ti가 가장 하이엔드입니다. 이 안에 성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전부 다 하이엔드라 보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이 정도급 좀 되면 QHD 100프레임 정도는 뽑아줄 수 있어요. 대부분 게임에서 약간의 옵션테만 하면 그리고 4K 하옵으로도 어느정도 돌릴 수 있는 제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라인업을 쭉 보시면 눈에 확 띌 거예요. 가성비 비교 뒤에 1% 성능을 내기 위한 비용 2080 Ti는 7천원이에요. 80이나 80 슈퍼 같은 경우는 5천원대 70 슈퍼만 유일하게 3천원대 가성비를 가지고 있어요. 이 3천원대라는 게 어마어마한 가성비라는 게 잘 보세요. 밑에 라인업 있잖아요. 얘네 라인업 얘네가 퍼포먼스 라인업인데 비교적 성능이 떨어지는 애들이죠. 이놈들이 가성비가 더 좋아야 되거든요. 원래 위로 가면 가서 가성비가 떨어지게 됐는데 비교해보면 얘네들도 3천원대, 4천원대인 애들이 좀 있어요. 3천원 중반, 3천원 초, 4천원까지 근데 이놈이 3,800원이야. 그러면 이놈은 진짜 성능 포지션에 비해서는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엔드 구간에서는 살만한 제품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75 슈퍼요. 여러분 4K에 쓰는 거는 솔직히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데 QHD 모니터를 생각하신다. 혹은 FHD 프로브로 게임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은 2070 슈퍼를 가십시오. 그리고 이 2070 슈퍼를 추천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조만간 3천 시리즈가 나올까요? 이 조만간이 언제가 될지 나도 정확히 모릅니다. 몇 개월 지날지는 근데 일단 올해 안에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3천 시리즈가 나오면 각 라인업당 성능이 적게는 30%에서 크게는 40% 가까이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면 얘네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샀는지 얼마 안 됐는데 새 거 가격은 떨어질 리가 없을 거예요. 단종이 될 겁니다. 중고가가 절반으로 떨어질 겁니다. 근데 60만 원짜리 2070 슈퍼 샀을 때 이 중고가가 30만 원 떨어진다 해도 생각보다 큰 타격이 아니에요. 왜? PC방 하루에 놀러가면 3, 4천 원 그냥 쓰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 잘 쓰고 30만 원 까졌다 그러면 감사할 만하죠. 근데 위에 2080 Ti 샀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70만 원 까지겠죠? 아니면 80만 원 80만 원은 좀 큽니다. 매일 PC방 가서 만원 있어도 몇 개월은 놀 수 있는 기간이에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80 Ti를 추천하기 어려운 겁니다. 다만 내가 이미 포켓 모니터를 구매하셨다. 근데 게임, 고생 게임 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 분들만 2080 Ti를 쓰시고 나머지 모든 분들은 2070 슈퍼로 대동단결하세요. 하이엔드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바로 다음 라인업 퍼포먼스급 보도록 할게요. 이 퍼포먼스급은 FHD 144 상업 기준으로 워낙에 즐길 수 있고 혹은 QHD 60프레임 상업이나 100프레임 중업, 중하업 정도를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라데온 7부터 2060을 이 사이에 포진시켜놨는데요. 라데온 7은 현 시점에서는 거의 단종에 가깝기 때문에 가성비가 노답이라 넘어가고요. 5700XT 한번 볼게요. 5700XT는 여기 라인업에서는 3등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어요. 가성비가 매우 좋죠. 근데다니 지금 구성비라고 불리는 쿠폰 지급도 기간이 늘려졌어요. 그래서 쿠폰 여전히 줍니다. 원래 지금쯤이면 마무리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살마해! 살마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존재 조건이 필요합니다.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실 수 있어야 된다. 5700XT 사도 돼요? 물어볼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지 마세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저거 나왔을 때는 두 명 중에 한 명꼴로 불편함을 가졌었고요. 지금은 드라이버가 많이 안정화돼서 10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10명 중에 두세 명이면 엄청난 수준이에요. 제가 자주 생기는 불량 저상이 블랙스크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화면이 검은 화면은 나가버려요. 껐다 켜기 전까지는 복구가 안 됩니다. 차량으로 따지면 시동이 꺼지는 거죠. 근데 10대에 팔았는데 두세대 시동 꺼지는 차가 팔리고 있겠어요? 아니겠죠. 안 팔리죠. 안 팔립니다. 100% 리콜입니다. 똑같아요. 5700도 사실상 아직 불편함이 좀 있다는 거예요. 블랙스크린은 많이 완화됐다고 하실 수 있는데 그래 블랙스크린은 꽤 줄었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불칸 API 지원 안하는 다이어트 12 지원 안하는 게임에서는 GPU 로드율이 안 올라가서 성능이 20%, 30% 까져서 써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아직 그거 지원 안하는 게임이 거의 절반에 다 다릅니다. 절반도 넘는 거 같아요. 국게임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성능은 못 내고 쓰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최신 게임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런 거 다 감수하고 사셔야 되는데 이 내용은 전혀 인지를 못하시면 사고나는데 판매자한테 따진다니까요. 아니 이거 왜 프레임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냐. 내 게임하다 갑자기 튕긴다. 어떤 게임은 자꾸 튕기는데 이거. 그래픽카드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시면 안 됩니다. 제발 좀 컴퓨터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구매하시면 진짜 가성비 좋게 쓰실 수 있다.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아저씨 나는 컴닛인데 좀 편하게 쓸만한 거 저거랑 비슷한 거 없어요. 하신 분 있을까 봐 이번에 드디어 추천을 하는데 2070 노말을 사세요. 슈퍼말고 2070 노말 벤투스 이런 거 정말 싸게 팔잖아요. 그런 라인업 사면 얘랑 가입 차이가 별로 없고 성능도 비슷합니다. 성능 차이 4%밖에 차이 안 나요. 가입 차이도 뭐 깨끗이 없죠. 2, 3만 원이니까 감수할 만해. 내가 불편함 없이 쓴다. 쳤을 때. 갈만 하죠. 근데 이전에는 왜 추천을 안 했어요. 이전에는 가격이 50만 원 정도까지 했으니까 지금 대비 이제 15,000원 차이 나죠. 그 가성비 때문이기도 했고 그 전에 또 추천을 안 했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사실 지금 여기 적혀있는 애들은 벤투스 같은 가장 많이 제품 뭐 이런 거 가장 하위 라인업이란 말이에요. 소음에 좀 시달릴 겁니다. 이 얘기를 할게요. 2070 가장 싼 제품을 사야 가성비가 잡혀요. 근데 그런 제품도 전부 다 소음 발열이 심합니다. 그걸 각오하실 수 있는 분들만 편안하게 쓰겠다. 그래서 2070로 가세요. 그럼 나는 소음에 민감해요. 뭐 가야 돼요? 2060 슈퍼를 가세요. 2060 슈퍼 중간 라인업쯤 산다 쳤을 때 약 40만 원 후반 뭐 5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그럼 가성비는 매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긴 합니다. 가성비는 사실 뭐 300원 격차가 가까이 차이 날 정도로 많이 떨어집니다. 10% 가성비가 차이 난다는 거죠. 다만 그 정도쯤 가면은 소음도 별로 심하지 않고 발열을 잘 잡아주고 기대수문도 길고 뭐 적당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성능도 보여주고요. 따지고 보면 10% 성능 차이는 나기 때문에 한 라인업 차이는 납니다. 어찌 됐든 컴니니가 쓰기에 적합한 수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5700은 어떤가요? 5700은 아니 저번 달 대비 만원으로 올랐어요. 저번 달에는 진짜 가성비 좋았는데 그래서 가성비 득수가 뭐 여전히 1등이긴 하지만 5600은 빼놓고 봐야 돼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여전히 1등이긴 하지만 그 전 달 대비 크게 메이트 있지는 않습니다. 3100원대 이것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강력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드라이버 문제 여러분이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만 사시라 저도 사긴 했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컴니니 사지 마세요. 자 배가 64 얘도 품절 수준이니까 무시하고 5600XT 얘가 최고인 것 같은데 가성비는 얘는 추천 안해요. 5600XT 지금 잘 보세요. 판매하고 있는 제품 5600XT 낮은 가격수는 눌렀어요. 그럼 얘는 14000이고 얘는 12000이고 어? 뭔가 이상한데 메모리 클럭이 왜 달라요? 얘 14000이고 얘 또 12000이냐고 얘 14000이고 또 밑에 12000이냐고 왜 다 다릅니까? 이게 지금 5600XT는 두 가지 버전을 팔리고 있습니다. 파이널 바이오스 버전이라고 GPU 클럭도 올렸고 메모리 클럭도 올린 제품 그리고 둘 다 안 올린 제품 이렇게 두 가지가 판매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또 메모리 클럭만 올린 제품도 있어요. GPU는 안 올리고 그래서 세 가지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곤란합니다. 만약에 내가 샀는 게 이게 아니고 밑에 거면은 밑에 거면은 1660Ti랑 성능이 비슷해요. 이 성능 평차가 너무 심하죠. 너무 심합니다. 위의 거는 1080Ti랑 비슷한데 밑에 거는 1660Ti랑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샀는 게 파이널 버전인지 아닌지 꼭 확인을 하고 사셔야 되고 이게 첫 번째 불편함. 그리고 두 번째 불편함. 파이널 버전을 샀는데 드라이버 문제 때문에 제 성능이 안 나올 수 있다. 이걸 다 감수하고 사야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빼세요. 빼고 생각하시고요. 하고 2060도 녹색으로 칠하는데 2060 가성비가 예전 못지 않은데 예전에 얘가 1등이었거든요. 예전 못지 않지만 여전히 뭐 3200원 정도로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160 슈퍼 다음에는 바로 보다 1160Ti가 아니고 2060 정도로 가성비 잘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이렇게 칠해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추천 라인업이 꽤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컴린이 기준으로 본다면 2060, 2060 슈퍼, 2070까지 추천을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070 밑에 버전 사시는 분들은 소음은 감수하셔야 된다. 정도로 설명하고 이제 퍼포먼스 라인업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들레인지예요. 여기가 제일 치열해요. 치열한 정장인데 여기는 사실 이제 볼 게 없어요. 딱 제품은 많아 보이지만 고를 수 있는 건 명확합니다. 그래서 고를 수 있는 제품부터 설명을 할게요. 내가 진짜 돈이 없다. 3만원도 없다. 예산 너무 뻑뻑해가 답이 없다. 그런 사람은 RX570 지금 가격이 조금 내려서 그래도 한 16만원 정도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얘가 가성비 1등인데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가성비 2등하고 얘 100원밖에 차이 안나요. 근데 이 가성비 2등이 전성비가 월등히 좋아요. 형광등 한 개 정도 전력을 덜 먹습니다. 그러면 소음도 낮아지고 온도도 낮아지고 기대수명도 증가하고 지금 여름이잖아요. 이제 거의 쓰면 그 여름에 쓰기에는 1650 슈퍼가 훨씬 좋다는 겁니다. 또 이제 이 가성비 비용이 비슷하니까 얘네들은 이제 돈 차이만큼 성능이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전하면은 그냥 3, 4만원 더 주고 1650 슈퍼 씁니다. 전하면은 다만 진짜 예산이 너무 빡빡하다. 혹은 모니터를 4대 4대까지 꽂아 써야 된다. 하시는 분은 RX5070 가세요. 그분들만 이거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추천하는 제품은 어디부터? 1650 슈퍼부터. 160 슈퍼 같은 경우에 가성비가 좋기도 하고 여기에다가 온도도 착하고 소음도 심하지 않고 기대수명도 길 테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좋고요. 1660이나 1669 슈퍼도 괜찮습니다. 얘네 가성비는 비교적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구간은 돈 증가하는 만큼 성능이 증가한다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성능이 확실히 차이 납니다. 얘를 100% 쳤을 때 얘는 한 7% 정도 성능이 더 좋고 또 위에 놈도 한 8% 정도 성능이 더 좋아. 8, 9%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추천할게요. 160 슈퍼를 보고 160 보고 160 슈퍼를 봐라. 돈이 되는 대로 높여서 쓰시는 게 좋다. RS570은 모니터를 여러 개 살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정말 정말 예산이 부족하신 분들만 한번 가성비로 보셔도 된다. 정도로 설명할게요. 그럼 나머지는 왜 비추천하는지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5600XT 얘는 가성비 노답이라서 넘어가고요. 베가 56 아시죠? 이미 단종수순이라서 넘어갑니다. 1070은 새 제품 없고 1660 Ti는 가성비 폭망이에요. 지금 가성비 뭐 이거 지가 저 위에 하이엔드에 가까운 줄 착각하는 가성비인데 완전 노답이니까 이거 넘어가고요. 1070은 새가 안파니까 패스하고 590 590은 이제 단종돼요. 590, 580은 단종돼요. 그래서 가성비는 똥망이에요. 그래서 590, 580은 빼고 5500은 어때요? 5500은 가성비는 사실 4기가 기준으로는 괜찮아요. 8기가는 별론데 근데 이 5500이 아까 얘기했던 라데온은 5700이나 5600처럼 똑같은 드라이버의 불편함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이거 살 메리트가 전혀 없죠. 아니 이거 사면 바보 아니에요. 바보. 바보예요. 사실 5500 사시면 왜 그러냐면 1190 슈퍼가 그 보다 더 싸고 더 좋은 성능인데 이걸 굳이 산다고? 아 예.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 그냥 볼 필요도 없는 애들 쫙 다 제끼고 결국은 이 4개만 좁혀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미들 레인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조금 더 밑에 게이밍 용도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1190 노말 제품과 1050 Ti 얘네들은 여전히 새 제품이 나오는데 새 제품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팔리긴 하나? 사실 화면 표시기로 쓸 거면 1030 쓰는 게 좋을 거고요.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이놈도 쓸 바에는 RX 570이 맞죠. 가격 봐요. 가격. RX 570이 똑같아. 성능 차이 얼마나 나요? 와 성능 차이 미쳤죠? 여기는 거의 2배할까지 차이 나고 여기도 한 40% 50% 차이 나겠다. 100분위를 따지면. 이걸 100%로 환산했을 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 이런 라인업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5월달 가슴 비교도 제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총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총정리 최고 성능의 제품은 여전히 2080Ti다. 4K 게임을 어느 정도 즐기려면 2080Ti 빼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3000 시리즈 눈앞으로 보이기 시작한 지금 2080Ti 등 2080이 등 2080 슈퍼든 사는 거를 추천하진 않는다. 어지간해서는 2070 슈퍼로 대동단계를 하자. 라고 얘기하고 하이엔드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퍼포먼스 라인업 5700 5700XT의 가성비가 매우 뛰어납니다. 구성비도 지금 기간을 연장해줬기 때문에 추가가 되겠죠. 다만 여전히 드라이버에 불편함이 있어요. 많이 해결됐는데 불구하고도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걸 감싸고 쓸 수 있는 컴퓨터를 좀 아시는 분은 사용할 만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컴퓨터를 좀 아시는 분. 제가 저보다 컴퓨터 잘한다고 자신 가지고 있으신 분한테는 안 말려요. 사시면 됩니다. 2060의 가성비는 조금 내려간 편. 2060이 이전보다 가성비가 떨어져요. 가격이 내려갔는데 불구하고 왜 떨어져요. 이거 올랐다가 한번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원가 정도 내려갔다 보면 되는데 나머지들 꾸준히 내려가가지고 원래 가격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려간 편. 그러니까 저번 딸하고 평가가 똑같은 거죠. 2060이나 2060 슈퍼로 가는 거는 일단 내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하면 2060 2060 슈퍼 2070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600XT 가장 가성비가 좋은데 왜 비추천하느냐 여러가지 버전이 혼재되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추천한다 하고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퍼포먼스도 이제 넘어가고요. 가장 치열한 메인스트림 여전히 가성비 제일 좋은 건 RX570이다. 특히 RX570의 가격이 제가 저번 달에 사지 말라 해서 그런가 좀 내렸더라고요. 내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품이 들었으면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부터 좀 내려가지고 가성비가 또다시 조금 좋아지긴 했어요. 전날 대비 조금 좋아졌어요. 한 100원 정도. 근데 이제는 1605 슈퍼 가격이 꽤나 안정화됐기 때문에 굳이 얘도 보면 7000원 내렸거든요.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1690 슈퍼를 먼저 사고 돈 여유가 있으면 1660이나 1669 슈퍼로 넘어가는 게 좋다. 그 이유는 전성비 소음 8열 가격 인정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RS570의 장점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580 590 비슷하잖아요. 5500도 비슷한데 얘네는 왜 추천 안해요. 이거 1650 슈퍼가 다 씹어먹어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성능에 더 싸거나 아니면 더 좋은 성능에 더 싸거나 여튼 다 씹어먹어요. 인정 라인업 위아래 뚝한 게 다 씹어먹었습니다. 그래서 1650 슈퍼가 가야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퍼포먼스 라인업 아 퍼포먼스 라인업 참 로우엔드 사실 얘네들은 로우엔드죠. 얘네들은 게임 용도 쓰기에 부적합 이 가격에 RS570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없다 정도로 설명을 할게요. 그렇게 오늘 이번 달 그래픽 카드 가성 비교표를 여러분한테 총 정리까지 해드렸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은 3100, 3300 벤치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뵈요. Bye-bye.